한자일의 1800플러스 제64강 으뜸원입니다. 최선생 말로는 한자는 앵글로 색슨족이 만든 게 분명하다는데요.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들어올 때 교재는 필수입니다. 한자 시험 3급 포함 모두 4700자가 쓰여있는 3000년 만에 나온 한자 사용설명서 베스트셀러 후보 영순이 하지만 지금은 살짝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는 한자일의 1800플러스 교재 제10장 안석개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안석개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글자를 우리는 과연 제대로 배운 적이 있느냐는 거죠. 급수로 하는 분들은 아마 들어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무튼 이거는 앉는 동작이고 자리, 지위고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뜻이죠. 제목에서 봤듯이 이 문자는 앵글로 색슨족이 만든 게 분명한데 이 글자는 뜻이 으뜸이고 이 글자에 붙인 소리는 원입니다. 영어로 으뜸, 시초, 처음으로 뭐라고 하죠? 넘버 원이라고 하죠. 원, 원, 맞죠? 이 문자는 앵글로 색슨족이 만든 게 분명하다. 그 말인 거죠. 그러고 보니까 투는 둘, 쓰리는 셋이네요. 완전 비슷합니다. 모든 우리말의 뿌리는 역시 앵글로 색슨족이 시초다. 이 말인 거죠. 맞죠? 제가 이렇게만 말하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겠죠. 웃자고 한 얘기고. 여기저기서 그냥 막 지르니까 나도 한번 그냥 질러본 거야. 제목도 낚으려고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한두 가지 경우를 가지고 일반화를 시키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발로 뻥 차버린다고 학계에서. 아무튼 그러면 완전할 완, 집원에서의 완, 원은 뭘까요? 우리는 말이야 집이라고 했는데 중국 사람들은 집을 원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문자는 우리 게 아니야 빌려온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왜? 이거는 각 민족의 고유 소리가 아니라 글자를 식별하려고 각 글자마다 한음절로 달리 붙여놓은 문자소리라고 했죠. 이 글자의 공통분모 으뜸 원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완, 원이라고 했겠죠. 이 별진이 들어간 글자들도 마찬가지죠. 이 별진자가 들어갔으니까 그래도 신, 진, 진, 순이라는 소리값을 붙여줬을 것이다. 문자소리란 말입니다. 야 우리는 말이야 천둥, 번개를 우래라 했는데 중국에서는 이걸 진이라 했네? 이건 빌려쓴 문자야.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고유 소리와 문자소리는 다릅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으뜸이니 완전하다 이런 걸 갖다가 그리고 새벽 우래 떨치다 입술 이런 거를 모두 딱 한음절로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으뜸 원자를 하면서 갑자기 별진자를 갖고 왔느냐? 그런 의문이 있겠죠. 이상할 겁니다. 왜 여러분들은 이거를 모두 조개가 발을 내민 모습을 그린 거야.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죠. 자 이 글자가 지금 조개로 보이시는 분 없죠. 그야말로 황당한 소리죠. 그것은 바로 이 글자가 언덕한과 으뜸원의 결합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요. 여러분들이 화면을 멈춰놓고 이 글자들의 공통된 뜻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히 공통분모가 있단 말이야. 결론은 뭐냐. 진동하는 떠는 모양을 표현한 겁니다. 무슨 놈의 조개를 그린 게 아니라. 제가 늘 하는 말 언덕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들썩들썩 시끌시끌 불룩불룩 그런 거라고 했죠. 별은요. 반짝반짝합니다. 새벽시는요. 해가 나와가지고 천지를 흔들어 깨우는 거고 천둥번개가 과강하고 칩니다. 그럼 천지가 울리죠. 그게 우리의 지진이야. 떨칠지는 손으로 진동을 감지한다는 거고 흔든다는 거겠죠. 입술수는 오르가즘이에요. 그리고 열받으면 부르르 떨립니다. 농사농은 엄마가 애기 낳을 때 온몸에 힘을 주는 거야. 그러면서 부르르 떨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이 글자들이 조개하고 대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런데 조금 더 나가세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글자를 왜 어째든 진이라 했느냐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핸드폰 진동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 하고 떨죠. 그 소리가 이 진동소리 진 아닙니까? 자 아니면 말곤 데 무슨 말이냐면 이 글자가 본래 뭔지를 알아야 소리를 연구하든지 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이 세 글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자 구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두이자하고 안석괴자의 결합이죠. 이 안석괴라는 글자는 리을자하고 몸기자의 결합인데 몸기자는 리을자의 변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다 굴곡을 져갖고 사람 몸뚱이를 만든 거죠. 숙인 허리, 튀어나온 무릎, 꺾인 발목.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이거는 두이자는 가로선 둘. 그 다음에 안석괴자는 리을자 둘로 돼 있죠. 모두 고유부호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뿔인데 여기서부터 출발을 안 하면 올바른 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별짓을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 글자는 갖고 있는 금문 소전이 이렇게 생겼는데 해서는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누구는 이거를 어진사람인이라고 하겠죠. 이거는 안석괴자입니다. 어진사람인이라는 글자는 없어요. 아무튼 그런 건데 각골문하고 금문을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서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앉아있는 사람입니까? 이거는 좀 서있는 것 같고 이거는 앉아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어떤 거는 무릎을 구부리고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인지 안석괴인지 모호하다는 거예요. 왜? 각골문, 금문은 삐뚤이 흘림체니까. 허신이 전한 이 소전은 그나마 정확하죠. 그래서 이게 정서다. 그렇게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 문자의 원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각골문, 금문, 소전이 원형이고 해서는 변형서체인데 소전이 정서이기 때문에 이거를 알아야 각골문, 금문을 알 수가 있고 나아가서 해서가 왜 이렇게 변한 것인지 그거를 추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각골문, 금문 연구한다고 힘 빼지 말라고 했죠. 정서도 읽지 못하는데 무슨 놈의 삐뚤이 흘림체를 읽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자, 읽자는 으뜸, 시초, 첫째, 우두머리, 임금, 근원 그런 뜻이고 원년, 그리고 복원하다, 원조집, 원금, 원수 신원할 때 쓰는 거잖아요. 자, 두위자 또 나왔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이 강의를 오래 들으신 분들은 지겨울 겁니다. 정리하면 두위자는 가로선 둘입니다. 근데 평행하잖아. 평행선이죠. 그래서 둘은요. 영원히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만나지 못하다 그리고 건너갈 수 없다 그런 뜻이라고 했죠. 평행하니까 균형 잡힌 겁니다. 가지런하다 치우치지 않다. 그리고 둘 사이에는 건널 수가 없는 거니까 사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격, 사이, 틈, 국경 이런 뜻이고 또 가지런하게 포개 쌓은 이런 층도 된다고 했습니다. 아파트 1층, 2층 그리고 층은 위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계급이라든지 또는 부모하고 나, 대 그리고 가까이 다가서서는 안 되는 왕 그런 것도 된다고 했죠. 자, 전 시간에 오투칼 올자를 봤는데 이 가로선 하늘은 담, 국경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오르지 못하고 미끄러져 내려오는 모습이라고 했죠. 높은 곳, 가파른 곳이죠. 근데 이 글자는 두위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두위는 평행선이죠. 그러니까 건널 수 없는 곳, 다다를 수 없는 곳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에베레스트처럼 너무 높아서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야. 자, 두위자입니다. 여기까지는 갔는데 여기는 안 된다는 거죠. 간격을 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에 이르지 못하고 미끄러져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된다는 거죠. 높다, 가파르다. 예를 들면 매산자를 붙이니까 산 뾰족할 왕이죠. 설명 끝났죠. 돼지라 하리라는 글자는 말도 있잖아요. 돼지를 하니까 곡물이 이렇게 쓸려 내려온다. 그런 말이죠. 자, 다음이요. 제가 모든 언어는 같은 맥락의 의미로 무한 확장한다. 그렇게 말을 했죠. 두위라는 글자는 틈, 사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칼에 내가 베인 거야. 그러면 살같이 찢어지겠죠. 살같이 벌어지겠죠. 그거를 틈이라고 하는 거죠. 사이라고 하는 거죠. 또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상처라고 하죠. 물건에 상처가 난 거야. 그거를 흠, 하자가 있다,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흠이라든지 상처, 틈, 하자, 잘못된 것 때, 얼룩, 구태 등등등. 이런 것들은 늘 함께 다니는 친구들이라고 했죠. 한자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니까 별표 일단 세게 해두시고. 자, 보겠습니다. 두위라는 글자는 틈이고 상처겠죠. 자, 예를 들면 건물벽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게 너무 오래돼서 수분이 마르다 보니까 금이 간 거야. 틈이 생겼다는 거죠. 상처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안석괴자, 아래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뭐가? 부서진 흙덩이가. 그래서 헐다, 낡은 것, 부서지다, 무너지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깍그루안자입니다. 자, 칼로자죠. 칼로 이렇게 틈, 상처를 냈더니 부스러기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조각을 하는 모습이죠. 헐, 말이 되네. 말이 되죠. 자, 지금 누구는 황당해 할 텐데 이거를 으뜸이라고만 배웠는데 갑자기 무슨 의미가 높다, 그리고 헐다. 돌아버리겠죠. 그게 아니라니까. 한자는 하나의 글자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자 80개만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 처음 보는 글자라도 이게 깍을 완인지 뭔지 몰라도 무슨 의미인지 대충 이해가 된다는 거야. 어? 두 입자는 간격인데? 이거는 안 섞여 있자니까 아래로 내려오는 거네? 어? 칼로? 아, 조각할 때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거구나. 이런 식인 거예요. 누구나 해석이 됩니다. 자, 전 시간에 휴, 우, 선, 중 이걸 봤죠. 이게 무슨 부릅더블 흉가 그렇고 이거는 또 뭔데 무슨 운지도 모르겠어. 기억도 안 나. 알 필요도 없고. 근데 이 세추자가 날지 못하는 새, 그리고 잡아맨 것, 그리고 이 어조사우는 오목하다. 그 뜻만 알면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올바른 문장의 해석, 그 출발은 결국에 글자인데 그 글자는 결국에 기초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근본 뿌리, 고유보호라는 거예요. 제 경험상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다음에 글자 그대로. 두 입자는 평행선이니까 균형 잡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자, 말 나온 김에 얘기를 좀 더 보태면. 예를 들면 사람 인자에다가 두 입자를 넣으면 어질인이 되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이 있는 거야. 하나는 부자고 하나는 거지야. 그 사람들한테 균등하게, 치우침이 없이 대한다, 그거죠. 글자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놈의 두 사람 간에는 어지러워야 된다. 그거는 끼워 맞추기식 해석이고. 공자가 말한 인이 뭔지 백날 여기저기 뒤져보시라고.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글자 해석만 하면 답이 나오는 거야. 이거는 반박이 안 되는 거야. 모르니까 자꾸 말이 길어지고 3000% 빠지는 거죠. 철학이라는 걸 들어봐. 들으면 머리가 맑아져야 되겠죠. 근데 오히려 등나무 줄기처럼 비비 꼬여가지고 더 어지럽게 해놨다 이거예요. 자, 아무튼 이 글자는 뭐냐면 균형을 잡고 있다는 거야. 왜? 안 섞였자. 주저앉지 않으려고. 체조 착지할 때처럼 안 넘어지려고 끼우뚱끼우뚱 하는데 중심을 잡으려고 한다. 그 말인 거죠. 자, 예를 들면 자, 이 글자는 훈이 좀 잘못됐죠. 설문의자에서는 물리게 연습을 한다. 그렇게 해놨죠. 자, 익힐 습이라는 글자입니다. 어린 새가 둥지를 떠나려고 이렇게 끼우뚱끼우뚱 하면서 날개치사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자라원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거는 맹꽁이 맹이라는 글자거든요. 꼭 배부른 두꺼비처럼 생겼다는 거죠. 아무튼 이거는 뭐냐면 자라류가 이렇게 뒤집어져가지고 몸을 돌리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런 모습이겠죠. 한자는 동영상이라고. 자, 그럼 끝으로 으뜸, 시초 이런 건 뭐냐. 자, 글자 그대로 두인은 층이고 대라고 그랬죠. 안석교자는 자리를 잡는 거죠. 그러면 어, 우리 조상님이 말이야 어, 그런데 어, 처음에 자리를 잡은 곳이야. 그 말이 되는 거죠. 그 오래전 조상님들이 처음으로 정착한 곳이야. 털을 정한 곳이야. 그런 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이고 시초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당군을 국조로 여기죠. 자, 지금은 그게 어딘지 분명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군이라는 분이 어떤 곳에 처음으로 자리를 잡은 거야. 그 양반을 잃으러갖고 우리는 최초의 조상 원조라고 한다는 거죠. 그 해를 원년이라고 하죠. 그래서 첫째 최초 우두머리 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집이 원조야. 7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이 자리에서 가게를 열어갖고 영업을 시작했거든. 저 집들은 말이야 나중에 생긴 거야. 그런 경우죠. 자,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머리혈제를 붙이니까 완고할 완이 되네요. 보세요. 이 글자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균형을 잡는 거라고 했죠. 보세요. 머리가 자꾸 쓰러지려고 한다. 그 얘기는 고개를 숙인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려고 목을 빳빳이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의미로 확장이 되죠. 왜? 왜 그랬어? 왜 목을 빳빳이 세운 거야? 으뜸 원자 내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스스로가 최고라고 생각을 해갖고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요. 또 으뜸 원이라는 것은 우두머리, 임금님, 왕입니다. 그래서 그 양반을 지키겠다는 소신이 뚜렷해갖고 절대로 적이나 다른 사람한테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는 거죠. 완고하다. 정말 완강히 버틴다. 책임을 완수하다. 할 때 쓰는 글자죠. 학사는 뭐라고 그럴까요? 100% 보나 만합니다. 이 으뜸 원자가 발음보야. 형성자야. 아무런 뜻이 없어. 원이 완으로 소리역할만 한 거야. 끝! 이렇게 말할 게 뻔하다는 거죠. 상거면 자 완전할 완입니다. 이거는 결함이나 부족함이 없다. 튼튼하다, 수선하다. 완전 완성, 보완, 미완할 때 쓰네요. 보세요. 나 집이야. 근데 어떻다고? 이렇게 벽이 갈라지고 흙이 무너지고 그래. 무슨 말이죠? 낡은 집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흙토가 들어가니까 발을 완이네요. 갈라진 벽에다가 이렇게 흙을 채워서 바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럼 완전하다는 것은 뭐냐? 황당하죠? 낡은 집인데 완전하다? 그래서 한자는 하나의 글자가 이렇게 상반된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완전하다, 완벽하다고 할 때는 흠이 없다. 그걸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친구는 말이야 완벽해. 할 때는 학생이라고 치면 외모가 일단 장동건이야. 그리고 서울대 수석이고 운동도 잘해가지고 완전 만능 스포츠맨이고 인간성도 좋아가지고 흠 잡을 때가 없다. 그럴 때 완벽하다고 하죠. 그런데 외모는 장동건이야. 그런데 뭔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거야. 그거를 완벽하다고 말을 하지는 않죠. 쟤넨 말이야 다 좋은데 알코올 중독이야. 소주를 하루에 10병씩 먹어. 마약 중독 돼가지고 교도소를 지금 몇 번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 정신이 안 좋아. 무슨 말이냐면은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결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 집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글자를 만드는 사람들은 고민했을 건데 무엇을 소재로 완벽함을 표현하려고 했느냐. 보면은요. 일단 으뜸원이라는 것은 우두머리 임금이죠. 그러면 이 집은 어떤 집? 우두머리 왕이 사는 궁이죠. 또는요. 나라라는 것도 백성들이 사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딸녀 사는 속국이 아닌 황제가 사는 종주국이라는 말이 될 겁니다. 왜? 으뜸. 원조집이니까. 자 그리고 특히요. 이 집, 이 나라는 높고 가파른 곳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오르지 못하는 곳. 다가설 수 없는 곳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히 누가 넘볼 수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요. 균형을 잘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겠죠. 언제부터? 시초. 나라가 건국된 이후로. 그러니까 건국 이후로 단 한 번도 외침을 받아갖고 나라를 빼앗기거나 무너진 적이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나라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리고요. 으뜸원이라는 것은 균형이 잡힌 거니까 그러니까 이 집은 결국에 내적으로도 안정을 이루고 있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흔들흔들한다는 것은 시끄럽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균형을 잡고 있다. 그 얘기는 고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란이 나갔고 왕조가 흔들흔들하다. 이렇게 위태로운 거잖아요. 그러질 않고 조직이 안정적이고 백성들을 살림 역시 풍요로 와가지고 편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 없이 잘 갖춰져 있다. 그 말인 거죠. 자 끝으로 이제 집언자 보겠습니다. 이 언덕부라는 글자는 성곽을 쌓는 모양이죠. 쌓다. 뭐를 막다. 그런 거죠. 막았다는 겁니다. 뭐를? 집을. 그 집이 어떤 집인데? 으뜸원자. 어. 헌집. 낡은집을. 무슨 말이죠? 한자는 동영상이고 일상이라고 있습니다. 집이 날아가서 수리 중인데 가까이 오면 다칠 수 있으니까 오지 못하게 뭔가로 막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쨌든 왜 법원, 감사원, 병원, 학원, 사원 할 때 쓰는 거냐. 감사원을 예를 들면은 지금 집에 문제가 생긴 거야. 고쳐야 할 게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공무원 얘가 뇌물을 받았어. 일을 잘못 처리했어. 그러면 그걸 고쳐야 되겠죠. 그러고 있으니까 언덕 붙자. 막았다는 거야. 누구도 오지 말라는 겁니다. 감사원은 공무원 직무 감찰을 목적으로 세운다죠. 대통령 직속기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행정부라든지 권력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인 거죠. 오지 마세요. 우리 조사 중이니까. 그 말인 거죠. 내부 수리 중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 말인 거예요. 법원도 그렇죠. 어떤 놈이 사람을 죽인 거야. 그럼 내부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하고 재판을 할 거니까 누가 와서 힘있다고 해갖고 간섭하지 말라. 그 말인 거죠. 병원이라는 데는 병을 고치고 있으니까 아무나 오지 말라는 거고 전염되니까. 사원이라는 데는 절에서 마음치료 중이니까 오지 말라. 그런 말이겠죠. 학원은 공부하는 데야. 방송 제작 지원 및 불우유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월 정기 후원 천사들입니다. 쇠고기 사무라 김한준 또 김한준 형님. 수업료 담배값 이유상 이상현 나연 남아저와 삼청 커바란 법무사 준TV 김영진 취풍당당 고요하다는 형님. 수업료 장자방 문플라워 신맹기 쏜살TV 이동열 정진욱 정충호 통찰한자 안글 김정진 도갑주 안셀모 전상훈 조모스 강태경 김태훈 반경고 빛의 전사들. 바우조 조원동 해피맘 형님. 카뱅월 정기 최진국 형님이십니다. 주상현 천사형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정열 천사형님 응원합니다. 감사 말씀 드리고 이 형님들 덕에 우리방이 운영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좀 할 말이 많은데 그냥 비우겠습니다. 제가 마음을 추스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철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건 몰라도 한자는 부음 한자다. 이거는요. 절대로 물을 쓸 수 없는 진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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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